계산 문제 보시면 첫 번째로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할 금액을 봤는데요 타인발행수표 현금 맞죠 당자계살보승금 당자수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당자수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돈을 못 빼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이에요 보통예금 현금이죠 당자예금 현금입니다 우편한 중에서 우체국 갖고 가면 현금이죠 하지만 선일자수표는 매출채권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답은 이거 다 더하면 16만원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 보시죠 2번이요 2번 보시면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된 금액을 나와 있는데 당자예금 당자차월이 있는데 원래 동일한 은행이라면 상기하지만 서로 같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 그래서 이것만 현금성 자산으로 보면 되고요 보통예금인데 사용 제한되어 있대요 기본적으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내 마음대로 돈을 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돈을 못 빼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그렇죠 얘는 당연히 아니고요 부채니까 정기예금 만기가 X2년 4월 30일이래요 취득일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인데 얘는 12월 31일 기준으로도 3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금 아니고요 회사채 취득일은 X1년 12월 20일인데 만기는 X2년 3월 10일이니까 취득일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네요 그럼 현금성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죠 그래서 답을 보시면 두 개 더한 얼마 22000원이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최근에 저희 시험은 이거보다는 더 많이 나와요 고를 수 있게 그래서 이거보다는 앞에 있는 예제를 정확히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매출 채권에 대선 문제가 나오네요 그럼 뭐한다고 그랬죠 티계정을 그리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그럼 매출 채권에 티계정을 그려보면 기초 그 다음에 외상 매출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의 회수 그 다음에 대선 확정 그 다음에 기말 매출 채권이 나온다고 했고요 대선 충당금에 티계정을 보면요 기초 대선 충당금 대선 확정된 매출 채권에 회수 그 다음에 대선 확정 그 다음 뭐 기말 대선 충당금이 나오고 마지막에 대차를 설정액으로 맞춰서 요금액이 대선상각비가 된다고 했었죠 보시면 11기의 손익계산서의 대선상각비가 얼마냐 요거 물어봤는데요 11기의 매출 채권 회수액은 89만원이래요 요게 89만원이네 일단 써놓고요 계속 보시죠 자 기초의 매출 채권 얼마에요 10기가 기초겠죠 올해는 11기니까 기초의 매출 채권이 24만원이고 기초의 대선 충당금이 15000원이었죠 요거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 얘에서 얘 뺀 매출 채권의 순장부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죠 보시고요 기말의 매출 채권 35만원 기말의 대선 충당금 18000원이네요 여기까지 했고요 문제 보시면 외상 매출액이 101만원이니까 여기에 101만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차를 맞추면 어머 얘는 여기만 빵꾸네 빵꾸 매꾸면 얼마입니까 요거 계산하면 요게 만원 나와요 얘는 양쪽이 빵꾸지만 일단 문제에서 얘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얘랑 얘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얼마에요 요거 만원이니까 요것도 대차를 맞추면 얘를 역산하면 구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3000원이요 할 수 있겠죠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2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해보시죠 똑같은 게 계속 나와요 2번 지우고 또 해보시죠 자 보시면 당기에 손익계산서상의 대선상각비는 5만원이래요 신기하네 이게 5만원인 걸 좋네 당기 매출 채권 회수액은 20만원이래요 신기하네요 이거 좋네요 당기 외상 매출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요거 물어봤죠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대선 확정된 채권이 회수된 건 없다고 보시면 돼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럼 기초의 매출 채권 얼마입니까 60만원 기초의 대선 충당금 얼마에요 26000원 기말의 매출 채권 얼마에요 90만원 기말의 대선 충당금 얼마입니까 36000원 됐네요 그럼 우리 어디가 빵꾸에요 얘는 여기 빵꾸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역산하면 대선 확정액이 얼마 나오냐면 대선 확정액이 4만원 나와요 괜찮죠 그럼 너와 나의 연결고리 얘도 4만원 그럼 요것도 빵꾸 나는 금액이 요거밖에 없게 되죠 그럼 이거 3개 더한거에요 얘 빼주면 되니까 외상 매출은 얼마 나오게 되요 얼마 나오게 54만원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숫자 넣기네 제 말이에요 숫자 넣기에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구요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자 보시면 A회사의 손익계산사상 단기 매출액은 50만원이다 나와있어요 전액 외상 매출이래요 그럼 이거 50만원이겠네 매출 채권의 기초장부금액은 10만원이다 그럼 여기 10만원이네 매출 채권의 기말장부금액은 40만원이다 그럼 여기 40만원이네 대선이 확정된 것은 없다 없대요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 매출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이게 현금 매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대차를 맞추면 이거 현금 매출액 얼마 나옵니까 이거 20만원 나오게 돼요 어렵지 않죠 최근에 추가된 문제가 요정도에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건 절대 틀리면 안돼요 여기까지 봤구요 우리 4번 한번 말 문제 나왔는데 볼까요 이제 지우고 말 문제 보시면 A사는 현금이 부족하여 매출의 대가로 수치한 받을 어음을 은행에 할인하였다 받을 어음의 매각 조건은 어음 대급 지급 1인 상환하지 않을 경우 어음 매각자인 회사가 대신 변제해주는 조건이다 어머 영향각을 미치네 즉 A사가 받을 어음을 할인할 때 동거래는 매출 채권의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대요 어 느낌이 뭔데 이 경우 매각 거래에서 거래 소식은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 됩니까 재고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 채권을 지우기 때문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쓰지만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차입금을 기재하기 때문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라 그냥 이자 비용 처리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이자 비용 처리하니까 4번 괜찮죠 요것도 최근에 출제된 문제에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